제일 먼저 보도를 했던 방송사의 기자가 먼지가 뿌옇게 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차도 막히고 가서 보니까 산풍 백화점이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사실을 보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특종상을 탔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얘기인데요. 보도 특종은 보통은 기자들의 것이죠. 그렇죠. 기자가 보통 특종인다고 그러는데. 저는 특종상을 탔어요. 아니 그럼 그 언빌리버블한 주인공이 좋아요. 아마도 이전에도 그렇고 제 이후도 그렇고 아나운서가 특종상을 타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10년 동안 앵커를 하셨으면 특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특종을 만났던 건요. 앵커 이전에 현장을 뛰어다니는 리포터로 활동을 할 때 남미 풍물기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볼리비아, 페루, 도미니카 걸쳐서 한 한 달 이상 찍고 돌아와서 아침 프로그램에서 방영을 하는 거였는데요. 페루로 넘어간 날이었어요. PD, 카메라, 오디오, 현장 코디네이터, 저 그렇게 같이 어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문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 진지 얼마 안 됐는데. 페루 현지 뉴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브레이킹 뉴스, 속보가 뜨는 거예요. 페루 일본 대사관에서 페루 페루 단체들이 인질 사건을 벌인 거예요. 당시 페루 일본 대사관에 페루에 주재한 전 세계 대사와 관계자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고 있었는데. 일본 대사관에 모였어요. 테러 조직이 자기 우두머리가 잡혀갔다면서 석방을 요구하면서 그 모두를 인질로 잡고 폭탄을 터뜨리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게 일본 대사관을 지나쳐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파편을 맞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큰 뉴스일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본사에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PD가 한국 본사 SBS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 순간에 그 PD와 저희가 특파원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사건을 취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 한 일은 페루 현지 뉴스를 적어가지고 전화로 서울 본사에 연락을 해서 페루 방송 이외에 CNN도 오기 전에 제일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합니다. 완전한 특종이었죠. 그런데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 대사도 지금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대사의 부인은 지금 초죽음 상태일 거 아니에요. 한 명씩 이제 사살하기 시작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대사 부인 인터뷰를 하고 PD 자네는 위성 송출 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부터는 취재가 막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일주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루에 한 1, 2시간, 2, 3시간씩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폭탄을 더 틀리면 큰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려다 보이는 호텔 위에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당장 전화해서 취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죠. 의상이나 헤어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감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기자에 걸맞은 복장도 없는 거예요. 저는 등산복 차림으로 저는 리포팅하러 간 거예요. 현장 리포터로. 그 상태 그대로 머리 질고 묶고 화장 전혀 안 한 상태로 페루 일본 대사관자 앞에서 SBS 김소건입니다. 보도를 한 거예요. 세계 풍물 기행 여행을 따라하고 있는 와중에. 네. 직접 잡으려고 갔던 것도 아니고 식당에서 밥 먹는데 갑자기 옆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렇죠. 사흘째 인질극이 계속되고 있는 베루 주제 일본 대사관자는 아직도 긴박한 배치 사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성원 특파원입니다. 빨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인질범들은 기관총과 수류탄 그리고 심지어 로켓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대사관 안의 모든 전화선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 SBS 취재팀은 이원영 대사와의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해봤지만 무의에 그쳤습니다. 진압 병력이 들이닥힐 경우에 대비해 건물 곳곳에 폭탄소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페루 리마의 일본 대사관자 앞에서 SBS 김소건입니다. 단군들은 일단 내일까지를. 머리가 점점.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이 인질 사건 해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페루 리마의 일본 대사관자에서 SBS 김소원입니다. 멋있다. 저 그 당시 보고 처음 봐요. 저 화면을. 예쁘지 않나요? 정말 머리는 변해가는데 의상 그대로고. 의상 그대로이지. 머리가 점점 기름이 져가면서 뒤로 넘어가죠. 의상으로. 먼저 보이지 않아요? 멋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많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로켓폼.